내구르강 남아메리카 아마존강의 큰 지류 길이 약 2240km 콜롬비아의 동부에서 발현하여 열대 우림을 횡단하며 남동쪽으로 흘러 브라질에 이르러 큰 강이 되고 마나우스 하류 약 70km 지점에서 아마존강의 볼류와 합류한다 연안지대의 인구는 적으나 항행가는 부분이 매우 커서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브라질 북서부의 카시키아레 운하에서 오리노코 수계와 연락된다 주요 지류인 브랑크강은 게아나 고지에서 발현하여 리오브랑크 지구의 물을 합친다 물빛이 흑갈색이기 때문에 내구르강이라고 한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깜짝 놀라운 날 저희리아의 동영상은 예상에서 여행이 있으며 고지해 이른 예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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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에서